안녕하세요. 날씨원 황신혜입니다. 삼진날이 지나면서 봄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내일부터는 꽃샘추위도 점차 풀리겠는데요. 이번 예보기간에는 대부분 평년기온을 회복하면서 봄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예보통의 한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대부분 구름만 조금 끼는 날씨가 이어져 봄날들이 가시기 좋겠는데요. 다만 30일 금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구름만 많겠습니다.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. 비가 온 뒤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.